하이라잇을 보시면요. 그림이나 사진의 가장 밝은 부분을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그리고 머리의 부분 염색한 부분 이것을 하이라이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하이라이트 가장 흥미로운 부분 동사로 화면의 일부를 특히 밝게 하다. 밝게 해서 강조하다. 그래서 강조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부각시키다. 부각시키다. The highlight of his talk. 그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흥미로운 부분 The report highlights the major problems. 그 보고서는 주요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The report highlights the major problems facing society today. 오늘날 사회가 당면한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그림의 가장 밝은 부분 머리의 부분 염색한 부분 가장 흥미로운 부분 특히 밝게 하다. 밝게 해서 강조하다. 그래서 강조하다. 부각시키다.